전기자전거 추천 아무거나 사면 후회합니다. 피존 전기자전거는 출퇴근이나 가벼움 마실 용도로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완충까지 6시간 걸리지만 한 번 충전으로 긴거리 이동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경량 디자인 덕분에 접이식으로 쉽게 휴대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24kg의 중량은 다소 무게감이 있지만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며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용으로도 좋습니다. 부분 조립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폐의함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브링코 고성능 전기자전거 자토바이는 정말 뛰어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와 성능에 만족하며 출퇴근과 배달 용도로 최적화된 이 제품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 덕분에 더욱 기분 좋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탈 수 있는 2인용 구조도 큰 장점으로 부모님께 선물한 분들은 효도를 했다는 후기도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브링코 자토바이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몬테리아 출근 전기자전거 B918-02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력한 모터 성능과 안정적인 주행 거리를 칭찬하며 특히 언덕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우수해 일상적인 출퇴근이나 마실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조가 견고해 관리하기 쉽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겨울철 주행 거리 감소를 경험했으나 봄과 여름에는 성능이 회복된다고 하여 계절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전거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